오늘 평소에 친분이 있는 한 분이 급히 해외 동포들이 모여서 큰 어떤 국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한 그런 성명서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mbc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과 관련된 그런 것을 대단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자기적이고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행해진 선동방송인데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큰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성명서를 급히 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네요. 미국의 슈스톤의 배창준, 뉴욕의 신완성, 뉴욕의 마영예, 필라델피아의 장동근, 플로리다의 김형동, 휴스톤의 원간혁, 시드니의 황철환, 신수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발표한 여러분들 이번 mbc 사태에 대한 해외 동포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어떤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좀 정리정돈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동포의 긴급 규탄 성명서 mbc는 세 번째 탄핵 선동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mbc 방송국 오보 사태에 엄중한 사법 처리로 언론개혁을 완수하라. 사태의 배경과 팩트는 해외 거주하는 애국 동포들은 이번 mbc 오보 사태는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을 개량해서 제3의 탄핵을 시도한 의도적 선동과 조작의 일환으로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그것을 언론들이 대서 탁비를 하고 그렇게 흘러간 부분에 대한 상당히 상처가 있는 것이죠. 사건의 본질은 이에 해외 동포들은 여러 발표된 보도와 팩트체크를 근거로 이번 mbc 사태를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구정한다. 윤석열 보수 정권의 승리였던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연장선상이다. 이번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건소하게 패배한 것에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고 철저히 침묵하며 오히려 새 정부의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에 침묵하고 불의에 침묵하니까 대한민국의 여당인 국김당이 불법에 침묵하고 불의에 침묵하니까 그리고 사기사건에 침묵하니까 선거 사기에 침묵하니까 부정선거에 침묵하니까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막 시작됐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기성을 부리겠습니까? 왜 그렇게 국민들에게 힘들게 하고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뭐죠? 심을 합쳐가 이런 긴급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하도록 만드냐 이야기죠. 이 양반들은 마지막까지 흔들겠죠. 그게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mbc가 윤 전 부근을 조속 불법으로 선동 조작하여 탄핵시키려는 치졸한 핵책의 연장선상으로 이번 사건을 우리는 해석한다. mbc가 다른 방송 kbs ytn jtbc 등 좌편향 방송들과 함께 과거 보수 대통령 이맹박 정권 대 광우병을 조작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도한 탄핵 패턴과 동일한 것이 이번에 mbc의 선동 방송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소위 좌파 방송에 대해서 책임이 대부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되겠죠.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드는 것이 그게 딱 하나지 않습니까 불법 부정 불의한 그런 선거에 대해 침묵을 하니까 선거 사기를 침묵하니까 공병호 tv가 이렇게 날마다 지적하는 선거 사기가 대한민국에 범람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담으니까 국힘당이 내 뭐를 입을 담으니까 강건너 불같은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용 전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mb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의 기본법과 취재윤리를 어겼다. mbc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풀다 내 기자 소속사 전체에 공유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mbc에 전달했다. 그대 한국의 4대 공영 방송사인 mbc는 음성 전문가도 잘 분별하기 힘든 은사를 사전에 팩트체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확인 없이 보도했다.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치 공작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순리를 따르거나 정도를 따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내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국내에 계신 국민들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광우병 선전선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선전선동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또 mbc와 같은 그런 소위 언론 미디어를 사용해가지고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벌렸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여부라는 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mbc에 대해서 해외방송을 포함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 여당은 mbc 경영진의 보도조작과 기살 유추의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면 국회에서 국정정사를 요구할 것 이 기회에 정부와 언론이 유착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라도 미디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공정언러법을 제정할 것 이런 대통령의 사소한 말을 과대 확장하여 막말 사기쇼로 벤지시켜 전달한 해외 순방 mbc 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것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항상혁은 2019년 임명된 후 지금까지 이런 가짜 뉴스에 터지게 수수방관한 책임을 지고 적각 사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유복하게 성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손에 피를 묻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편한 일이죠 자기의 반대편과 맞서가지고 싸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악발의 기질도 좀 있어야 되고 전투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부대끼면서 맞서가지고 악을 징벌해야 되거나 악을 처벌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의지나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 사기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밝혀질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대통령에게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악을 건설하거나 악과 맞서 싸워야겠다는 그런 일퉁의 전투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동갑내기로서 평가하게 되면 서울의 전형적인 중산층 출신처럼 보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만났던 서울에 유복하게 성장한 중산층 친구들이 그렇게 뭐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부분 다 넘어가려고 하죠 잘못된 것을 시정하거나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앞장서거나 때로는 뭡니까 불편한 마음을 감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도자의 이름들 품성이라든지 특성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이런 짓들을 벌리는 겁니다 지도자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만만하게 보이는 정도를 넘어가가지고 경멸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경멸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상대방이 나를 경멸하는 겁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죠 직접은 그러나 경멸당하지 않도록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유념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발언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일종의 행동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발언도 없고 행동도 없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적절한 조치를 해외 동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취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더 이제 앞으로 뭡니까 기성을 부리겠죠 대통령을 뭡니까 그냥 흔들어 대고 찔러보고 밀어보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 세상사가 자업자득입니다 하는 대로 되받게 돼 있는 거죠 지도자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경멸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함부로 여러분도 대접을 받을 때는 그런 함부로 대접하는 상대방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본인도 깊이 성찰해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악과 맛을 그런 소위 배포라든지 그런 일종이 뭡니까 그런 게 안 보여요 전투를 해가지고 악을 근절해야겠다 사악한 세력들을 일소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 신기나 깊은 뭡니까 책임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보수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랐던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nbc 사태를 일으킨 nbc 기자나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 같은 사태를 기획해가지고 정권을 흔들 수 있다고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언행에 대해서도 깊은 제가 볼 때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그네님 말씀이 요 며칠 실시간 조회수가 현절이 줄었습니다 썬소리를 하니까 안 보이게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방송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언론 환경이 이런 겁니다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을 보게 되면 이게 뭐 그냥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한 거죠 선거 사기를 밝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섭게 보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네가 뭐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가 처벌할 수 있겠어? 너는 처벌할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해외 자유주권 총연대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9월 25일 날 긴급 성명서를 제3의 탄핵 사태로 이분들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